안녕하세요 봉천동 황금손 햄찌입니다 오늘은 드디어 여러분들이 기다리던 강아지를 그려볼거에요 시작하기 전에 오늘 사용할 브러쉬를 함께 만들어볼까요? 서해에 모노라인 브러쉬를 선택하고 옆으로 밀어서 하나를 복제해줍니다 모노라인 1을 눌러주세요 이 브러쉬에 관하여 탭에서 이름을 먼저 변경해주겠습니다 우리는 몽글몽글 브러쉬를 제작할거에요 다음 획경로 탭을 누르시고 지턱값을 50으로 해줍니다 그리고 스트림라인은 100 간격은 없음으로 해줄게요 옆에 그려보면 선 모양이 몽글몽글하면서 스트림라인 값을 올려줬기 때문에 선이 잘 따라오는 느낌이 들거에요 이렇게 완료를 눌러줍니다 이제 몽글몽글 브러쉬로 강아지를 그려볼까요? 비쌩! 사진을 보고 시작해보겠습니다 털이 참 솜사탕처럼 많죠? 털이 하얀 강아지니까 배경 색상을 어두운 색으로 변경해주고 시작해볼게요 색상은 하얀색 이렇게 해서 살짝 모양을 잡아줘도 좋습니다 다리 두개가 뭉툭하게 있고 여기에 몸통이 있고 뒷다리가 있습니다 꼬리를 동그랗게 달아주세요 그리고 색을 채워줍니다 벌써 강아지가 완성된 것 같죠? 잉크에 드라이 잉크 브러쉬를 사용해서 눈코입을 그려줄거에요 검은색을 선택하고 새 레이어를 추가해줍니다 동글동글하게 하얀색보다 살짝 어두운 색으로 오른쪽으로 이동하면 좀 따뜻한 회색빛이 돌겠죠? 다시 몽글몽글 브러스를 선택하고 브러스 크기를 작게 해주세요 새 레이어를 추가하고 클리핑 마스크로 변경해줍니다 목의 경계선이나 다리의 경계선을 그어주세요 전체적으로 선을 따기보다는 약간 분리되어 보였으면 하는 곳만 선을 추가해줍니다 새 레이어를 추가하고 핑크색으로 볼터치도 그려줍니다 이건 개인 취향이에요 아니면 드라이 잉크 브러쉬로 나머지 디테일한 부분을 그려서 추가해줘도 좋아요 저는 사진에 나와있는 턱바지를 그려보겠습니다 강아지 그리는 것보다 디테일한 장식품 추가해주는게 더 오래걸리겠는데요 눈에 하이라이트를 찍어주고 마무리 두 번째 강아지는 슈나우저입니다 바로 그리기 어렵다면 스케치를 먼저 진행해도 좋아요 얼굴이 네모난 편이고 귀가 세모 눈은 귀여워 보이도록 크게 두꺼운 하얀색 눈썹도 특징이네요 몸은 조금 단순화 시켜봅시다 동그란 원기둥으로 생각해보세요 뒷다리 꼬리까지 달아줍니다 스케치가 완성되었다면 스케치 레이어의 불투명도를 낮춰주고요 스케치 레이어의 아래에 세 레이어를 추가해줍니다 몽글몽글 브러쉬로 크기는 40 정도로 해서 귀 머리 스케치보다 살짝 작게 그려볼게요 색을 채워줍니다 색을 채워줍니다 그리고 볼에 위치한 솜사탕 가슴쪽의 하얀 털과 발끝 양말을 그려줍니다 드라잉크 브러쉬로 귀여운 눈과 삼각코 입을 그려주세요 새 레이어를 추가해서 새 레이어를 추가해서 몽글몽글 브러쉬로 크기를 작게 한 다음에 밑색보다 살짝 더 진한 색으로 분리되었으면 하는 경계선을 그려줍니다 귀부분과 몸통과 앞발이 구분되었으면 좋겠어요 꼬리도 끝에 엣지있게 추가해봤습니다 얘도 목걸이 장식품을 달아서 디테일을 살려볼까요 하얀 수염과 몸통의 레이어 중간에 새 레이어를 추가해서 그려주면 편할 것 같습니다 강아지를 간단하게 그리고 디테일하게 들어갈 수 있는 것들을 추가해주는 것도 그림이 심심해 보이지 않게 할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인 것 같아요 슈나오저 완성 마지막으로 웰시코기를 같이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뾰족한 귀 볼이 빵빵했으면 좋겠어요 눈도 옆으로 크게 눈코입이 모여있을수록 귀엽습니다 약간 치트킹? 그리고 싶은 강아지의 무늬가 있다면 무늬선도 스케치할 때 그려주세요 가슴과 몸통 덩어리를 그려주고 꼬리와 다리를 달아줍니다 올가미 툴로 얼굴만 따로 떼어내서 더 크게 해줄게요 스케치가 완성되었으면 불투명도를 낮춰주고 새 레이어를 추가해서 몽글몽글 브러쉬로 라인을 따줍니다 그리고 그 위에 클리핑 마스크를 추가하고 좀 더 연한 색으로 브러쉬 크기를 살짝 줄이고 무늬를 그려 넣어줄게요 발끝 양말을 신은 것처럼 밑색보다 살짝 더 어두운 색으로 경계선을 그려줘 볼게요 볼살을 돋보이게 하기 위해서 몸통과의 경계선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다리도 4개의 다리가 좀 구별되었으면 해서 선을 그어서 분리시켜줄게요 이제 드라잉크 브러쉬로 귀여운 눈코입을 그려 넣어줍니다 통통하고 해맑은 웰코 색이 좀 탁해보여서 색조채도 밝기에서 색을 조금 조절해줬어요 저도 한 번에 원하는 색을 선택하는 건 아직도 어렵네요 디지털 만세 취향껏 귀여운 볼터치도 넣어주겠습니다 이렇게 웰시코기도 완성 오늘 3마리의 강아지를 그려봤는데요 따라 그려보셔도 좋고요 여러분들의 반려견 사진을 보면서 응용해보셔도 좋겠죠 몽글몽글 브러쉬로 강아지의 특징을 살려서 그려보세요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우리 햄린이들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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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